안녕하세요 한빛티비입니다 오늘은 은가원님 사업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가원님 4월 3일이죠 프리안 닥터 오전 9시에 나오시구요 tvn 이구요 딜라이브 바른상회에 오후 1시에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녹화 있으십니다 네 이어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 4월 4일에 tv조선 오후 10시 그 다음에 4월 7일 좋은 아침 방송 오전 8시 50분 4월 8일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맹 경남지부 발대식에 12시에 경남 mbc 홀에서 한다고 하구요 4월 9일입니다 btn 공개방송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불교회관에서 하신다고 하구요 4월 10일이네요 j korea 벚꽃음악회에 프라자빌딩 기흥구에 있는건데요 오후 7시에 행사 있으시고 4월 13일 mbc 온 트롯 챔피언에 오후 8시에 나오시구요 4월 15일 전국노래자랑 예천군 오후 1시에 녹화가 있으시고 4월 17일 응가은의 티키타카 녹음이 오후 4시에 btn 라디오에서 있으시구요 4월 17일 오후 6시에 시흥 시청 유튜브로 하는건데 시흥 응가은이랑 오후 6시에 있으시고 4월 17일 오후 7시에 네 응가은의 티키타카 있으시구요 4월 21일 오후 7시 반에 경북 울진 연호체육공원에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전야제에 나오십니다 7시 반 4월 21일 오후 5시에 엑스포 남문시민광장에서 mgtv 행사 있으시구요 4월 24일 똑같이 응가은의 티키타카 오후 7시에 있으시구요 4월 24일 날 btn 행사 서울 조계사에서 오후 7시에 있으시구요 4월 27일 sbs 영호남 화학 콘서트에 12시에 순천에서 있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28일 3월 15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오후 7시에 mbc 경남 공개방송이 있으시구요 4월 29일 날 미스트롯과 명품국악 오후 7시에 영천시민회관에서 스타홀이죠 여기서 스케줄 있으시구요 그 다음에 4월 아 5월 1일 날로 오후 6시에 유튜브 시흥시청 오후 6시에 유튜브 방송 있으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